다녀오겠습니다 신화방송의 과거, 현재, 미래라는 주제로 신화방송을 되돌아보고 송펜싱 경기가 펼쳐진 잔디밭 펜싱 스타디움에 나와있습니다 정디! 봐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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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 우리 멤버들과는 문제는 없는지 스페셜 스투삐! 여정의 아이템이 되거든 하하하하하하하 야, 한대? 아이고, 그랬구먼 아이고 힘들어했었으니까 공백기간도 또 있었고 초심을 잃으면 안 되죠? 새로운 신화방송으로 멋지게 컴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화였습니다! 끝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